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켓이 많이 하락했네요. 제가 오늘 그래서 영상을 하나 또 제작하려고 하구요 이렇게 많이 올라 가지고 이렇게 조금 정도 그냥 뭐 간단하게 5% 하락했나요? 그동안 오른게 있는데 뭐 30%인가 40%인가 이렇게 올랐는데 요정도는 애교죠.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하락 때문에 심리가 흔들려요. 오늘 왜 하락했죠? 뭐 제이 파월이 야 우리 미국 경제 부위체 반등 힘들 것 같다 천천히 해볼 것 같다 이래서 그런건가요? 아니면은 이 지금 세컨드 웨이브 때문에 그런가요? 여기 좀 보이시죠? 여기 지금 바다 가가지고 사람들 놀고 할 때 마스크 끼고 하겠어요? 요번에 레이버데이도 있었고 뭐 플로리다 뭐 텍사스 이런데 오픈해 가지고 뭐 세컨드 웨이브가 생기고 있다 그래요. 그리고 보면은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죠? 이거 오늘 짠 뉴스인데 지금 여기 뭐 플로리다, 텍사스, 애리조나 이게 먼저 오픈한 곳들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. 자 이거는 이제 텍사스의 이제 자료예요. 텍사스의 그 이제 코비드 나인틴 그 파지티브 나온건데 이게 최근 이렇게 쭉 올라갔죠? 그래가지고 아 이제 2차 웨이브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언론에서 뭐 겁주고 있어요. 자 그리고 이게 이거는 이제 테스트 한 그래프에요. 점점 점점 테스트 하는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. 이 말은 뭔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.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? 네 또 이렇게 나오죠? 지금 세컨 웨이브 가고 있냐 우리 텍사스. 근데 이게 언제 날짜에요? 네 6월 9일에요. 좀 뭐 이미 지난 건데 오늘 그걸 이후로 삼기에는 조금 약하죠?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걸 봐야 돼요. 텍사스에서 우리가 텍사스 뿐만이 아니라 이 코비드 나인틴에서 이 테스트를 해 가지고 격리를 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코런틴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병원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.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숫자에요.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그 확진자가 갑자기 쓱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패닉이 오는 거예요. 이렇게 감당을 못 해요. 근데 이거를 똑같은 환자 양이 생기더라도 이걸 길게 여기까지 그러면은 너 사회가 안정적으로 이제 갈 수 있겠죠? 이런 게 한국이 이렇게 굉장히 잘한 거고요.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은 아직 텍사스가 뭐 물론 전체로 보면은 아직 배드수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ICU도 많이 남아있고 지금 입원된 환자들은 2008명이라고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이렇게 심한 지역들도 있고요. 근데 하지만 여기 요 카운티들 여기 여기 요기들은 휴스턴이나 달라스 쪽은 아직 좀 여유가 있다 보고 있어요. 그래 가지고 무조건 세컨 웨이브가 생긴다고 해 가지고 뭐고 막 무슨 뭐 다시 또 무슨 뭐 뭐 락다운하고 막 막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자 긍정적으로 한번 보자고요. 지금 이거 뭐예요. 램데시벨 이거 나와서 어쨌든 효과가 뭐 15%인가 20%인가 뭐 이틀인가 3일인가 이 퇴원 속도만 그 단축 시키더라도 아까 요 그래프 있죠? 요거 유지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요. 요거 요거 그리고 또 볼까요? 네 리제네론에서도 지금 그냥 그 싱글 안티바디도 아니고 요 칵테일 멀티 항체 치료 준비하고 있대요. 이거 어? 굉장히 요번에 이 헤드 리서치 헤드인가? 이 분이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신감이 굉장하더라고요. 아 물론 쭈뼛쭈뼛 거리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. 이 얘네들이 개발하는 거는 예방치료 이거 동시에 하고 있어요. 어이 저도 이거는 저도 잘 모르니까 우리 그 전문가이신 약장손님이 아 그 블로그에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요거 요런 것도 있고 지금도 보면은 어? 여기 램데시벨 이거 치료제 있고 어? 얘는 예방이나 치료제 동시에 어? 임상한다고 그러고 있고 임상한다고 그러고 있어요. 자 존슨앤존슨에서도 원래는 9월달에 하기로 했었거든요. 근데 요걸 앞당겨 가지고 어? 임상 어? 트라이어를 7월부터 하겠대요. 어우 이거 그러면 이러면은 잘하면 가을에 나올 수 있어요 진짜. 네 자 간단히 살펴봤고요. 제가 생각하는 심각하게 하락할 수 있는 저의 그림. 그럼 뭐냐? 리오프닝이 되는데 이게 중단되는 경제지표가 나왔을 시에 심각하게 하락을 했어요. 근데 이거는 자 우리 지금 리오프닝 뭐 지금 6월달 5월 말 이제 7월 달 했어요. 그러면은 이 지금 6월달 7월달 뭐 8월달 요때 하겠죠? 여기에서 중간에 딱 끊겨 버려요. 그럼 이게 언제 나오겠어요? 이 경제지표는 9월이나 10월 요때 나와요. 그래서 요 경제지표로 인해서 폭락이나 큰 폭의 하락을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요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뭐 제롬 파월이 V자 반등 힘들 수도 있다. 그리고 또 뭐 세컨 웨이브를 생길 수 있다. 이거 이미 막 그 뭐 6월 뭐 8일 뭐 7일 9일 이때부터 슬슬 나왔던 거에요.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뭐 어제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에요. 이미 지난주에서 있던 건데 왜 갑자기 이유를 샀는지 모르겠네요. 자 그리고 두번째 아 삼위일체 지금 강림 하셨죠? 제가 2008년도 영상 2008년도랑 2020년을 비디오 하면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같은 거는 얘기 안 해드렸지만요. 무엇이 다른지 요걸 얘기해 드렸어요.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삼위일체가 이런거에요. 삼위일체가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팍팍팍 어 뭐 양말에서 쌈지돈 꺼내고 뒤에 꼬불촌돈 다 꺼내고 야 우리 다같이 으쌰으쌰 하자.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삼위일체가 강림하셨는데 우리를 디프레션에서 구원을 못해준다. 이런 인식 이런 심리가 팍 생기면은 네 심각하게 하락을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지금 제이파워리 연속 그 58분인가 했는데 거기서 딱 그 얘기 했어요. 야 우리 지금 어 우리 툴 많은거 알지? 2008년도에 툴 많이 만들었다. 근데 지금 맛도 안 보였다 그랬어요. 아직 지금 우리 맛도 못 봤어요. 이거 다 봐야죠. 그리고 지금 중요한게 세번째로 제가 안 적었는데 세번째로 만약에 지금이 지금 리세션이잖아요. 리세션에서 이제 1단계에요. 1단계가 뭐에요? 릴리프. 그냥 돈 주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현금 주고 돈을 일단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거에요. 아직 요 1단계 지금 끝났어요? 2차 또 법안 나오고 있죠? 아직 1단계 지금 진행 중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이 경제지표도 아직 안 나왔고 삼위일체가 우리를 어 디프레션 악의 구렁증이 해서 구원을 못해준다. 그러지도 않았고.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러면 하락을 할 수도 있죠.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. 심리에요. 심리. 기세에서 밀리면 죽도밥도 안돼요. 오늘 뭐 얼마나 하락했다고. 5% 좀 했죠?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기세에서 밀리면 안돼요. 그리고 아까 제가 리세션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우리 땜공사 삭도 아직 안 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하락할 거라고 저는 아직도 보고 있잖아요.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. 이거 순전히 저는 이제 기술적인 걸로 보고 보거든요. 자 제 말이 뭐냐면요. 저는 여기가 이제 저항. 처음에 저항이었어요. 저항을 뚫고 나면 차티스트 분들이 얘기한 게 여기 지지라고 얘기를 해요. 이렇게 보면은 많이 떨어져도 뭐 2950 뭐 스파이로 하면 295겠죠. 요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 있어요. 지금 그리고 많이 올라왔잖아요.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있었죠. 이렇게 저점을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매수세가 올라오면서 그 전에 여기서 산 사람들이 다시 팔고 다시 매수세가 올라오면서 여기서 산 사람들이 다시 팔아서 내려오고 여기에 올라와서 다시 이전에 산 사람들이 다시 혹은 여기서 산 사람들이 2차 하락이 줄여서 여기서 팔고 그럼 내려오고 다시 또 매수세 가고 한 번, 두 번, 세 번째 되면 제가 미국 증시그리기에서 이거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다시 여기서 매도세, 여기서 팔았던 사람들 있잖아요. 저는 사람들이 다시 신규 매수세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. 네 지금 그렇게 상승을 했어요. 상승을 했는데 그 전에도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과매수권이었어요.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기술적인 매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그게 제일 확률이 높을 거 같아요.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하느냐 그건 저도 모르죠. 아무도 몰라요. 근데 단지 좀 요 정도 차트적인 흐름 지금 이 차트가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전 대화라고 보거든요. 어느 정도의 사람들의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. 지금 오늘 뭐 크게 하락을 했어요. 근데 뭐 다행히 200일 설이 돼 있어요. 근데 만약에 내일 하락하면 여기 뭐 2950까지 더 하락할 수 있고 더 하락하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겠냐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. 뭐 한 2900까지 하락할 수 있겠네요. 저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 퇴근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하락했으니까 아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심장이 많이 놀라셨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. 네 어쨌든 뭐 제가 모르는 거 그렇습니다. 심각하게 경제가 심각하게 하락할 수 있는 저의 미국 전 대사 저의 그림은 그냥 경제 대표 이건 아직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. 뭐 그래가지고 하락하면 모르겠어요. 그리고 삼위일체가 우리를 궁을 못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는 우리 지금 리세션 이제 1단계인데 지금 이제 삽도 아직 안 샀어요. 삽은 사가지고 뭐 부러졌어야지 뭐 하락하는 게 좀 납득이 되잖아요.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 기세에서 밀리면 그냥 끝장이에요.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너무 걱정 마세요. 저는 크게 하락할 걸 안 봐요. 해봤자 뭐 3에서 5% 진짜 맥스 한 7% 뭐 7% 해봤자 뭐 얼마 하락하겠어요. 다 여기서 끝나겠죠. 이 다시 여기를 바란다.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. 네.